두 빛깔이 만났어요. 보림에서 편했습니다. 노랑과 남색, 주황과 파랑, 초록과 빨강처럼 서로 반대되는 빛깔인 보색을 사용하여 구성한 영유아 그림책입니다. 태어나면서 흑백만 인지할 수 있던 아기들은 점차 색깔의 세계에 눈을 뜨고 세상이 무수하고 찬란한 빛깔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르고 반대되는 두 빛깔이 수채와 그림을 통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아기들에게 아름다운 보색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작고 예쁜 동물 주인공들이 보색으로 그려져서 아기의 눈에 편안하면서도 명확한 대비로 색채의 즐거움을 줍니다. 작은 그림책을 통해 세상의 다채로움에 눈뜨게 됩니다. 아기들에게로 나아가 계신다면